안녕하세요. 이번 웨이브 플랫폼을 기획한 민간위원회의 김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웨이브 플랫폼이 런칭되게 되었습니다. 런칭을 매우 축하드리고요. 이곳에서 전세계 시민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인류와 지구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함께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앞서 줄리안 그리고 우테이브 회장님 영상을 통해서 웨이브의 플랫폼에 대한 취지와 의의를 잘 보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면 웨이브는 국가와의 경계를 넘어 전세계의 수요자, 공급자가 연결되고 지구 인류의 공통 이슈를 누구나 쉽게 공론화하고 함께 솔루션을 만드는 개방된 플랫폼입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세상의 문제들이 모이고 다양한 의견들로 토론하고 다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플랫폼인 것이죠. 자 그럼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현재 보시는 화면이 웨이브 플랫폼의 메인 화면입니다. 웨이브는 이렇게 지구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라는 메시지 밑으로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열되게 되는데요. 이 컨텐츠들은 실제 전세계 시민들이 직접 발제한 컨텐츠들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컨텐츠들입니다. 이렇게 좌측이나 우측으로 넘기면서 컨텐츠를 누르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웨이브 참여하기 버튼이 있죠. 이미 다양한 이런 주제들을 한번 보시고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이 웨이브 플랫폼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일지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About Us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먼저 웨이브 소개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요. 이렇게 웨이브의 취지를 알려주는 매니페스토가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으로 웨이브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섯 가지 주제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웨이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전환 그리고 불평등 완화 산업혁신 및 인프라 국가경제 성장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주제는 유엔에서 직접 지정했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열일 일곱 가지의 주제를 추려서 다섯 가지로 압축해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건데요.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빈곤, 질병, 여성, 아동, 난민 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와 기후변화, 환경오염과 같은 지구 환경 문제 그리고 경제, 사회의 문제를 열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 웨이브에서는 이 내용들을 담아서 기후변화 대응, 불평등 완화 산업혁신 및 인프라 국가경제 성장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이 웨이브 플랫폼은 한영 두 가지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측 상단에 들어와서 영어 버전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영문 버전을 동일하게 경험하실 수 있고요. 네, 국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메인화면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화면 밑으로 내려보면 이 웨이브 플랫폼을 지지하는 분들의 추천사를 먼저 보실 수 있으세요. 이 사회자이신 줄리안도 보이시죠? 이렇게 우측으로 넘겨서 자유롭게 다른 분들의 스토리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는 실제 세계 시민들이 직접 발제한 컨텐츠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컨텐츠들을 하나하나 눌러보면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 컨텐츠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제목에 따른 발제자가 올린 주제들을 상세한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먼저 텍스트로도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발제자가 이미지나 사진, 첨부 자료들을 첨부했다라고 하면 그 밑으로도 넘겨가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들을 이렇게 버튼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하단 밑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그 밑으로 확인하고 본인도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시다면 이 하단에 있는 솔루션 또는 의견 제한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이렇게 누르면 보고 있던 화면에서 바로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영역이 뜨게 됩니다. 텍스트를 남길 수도 있고 동일하게 이미지나 영상 등도 첨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글을 남겼다라고 하면 이 글에서 솔루션 제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해당 컨텐츠의 하단 그리고 최신 순으로 제가 작성한 의견들이 나열되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 발제자가 되어서 웨이브에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방식은 이렇게 웨이브 참여하기 버튼이나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메뉴, 우상단에 있는 메뉴를 누르면 되는데요. 이렇게 웨이브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먼저 주제의 범위를 선택하는 공간이 뜨게 됩니다. 글로벌, 전세계 시민들이 웨이브 플랫폼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구하게 될 텐데요. 자신이 발제하는 의견이 글로벌 대상으로 의견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속해 있는 국가,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더 좁혀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의견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글로벌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다음 그리고 이어서 어떤 주제들을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게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주제를 저희가 아홉 개의 키워드로 구분을 먼저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환경 생태계를 누르게 되고 기후변화, 친환경 에너지, 교육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이드라인으로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친환경 에너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다음 그리고 다음 그 다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에 대한 제목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다 방호복 등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면 제목을 작성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이 요구하고자 하는 질문들 아니면 해결하고 싶은 주제들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고 동일하게 이미지나 영상들 아니면 첨부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작성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글을 작성했다라고 가정하고 저장하고 미리 보기를 누릅니다. 이 미리 보기는 웨이브 사이트에 직접 올라오는 컨텐츠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본인이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정 버튼을 누르면 되고 그 다음 완료가 되면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웨이브 목록에 본인이 작성한 글이 뜨게 되고 이렇게 컨텐츠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완료가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지금까지 웨이브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참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웨이브가 지향하는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자리를 내려올까 하는데요. 더 나은 인류의 미래, 더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드는 일은 특정 국가나 기업의 참여, 단일 기술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 지지가 모이고 축적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웨이브는 솔루션 플랫폼이에요. 지구와 인류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기업, 기업가, 정부, 정치인, 전문가, 지식인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냅니다. 크고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파도를 만들듯 전 세계 크고 작은 목소리가 모여서 거대한 물결을 만들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웨이브에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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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